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조합부터 보시면 되겠죠 문제집은 273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그 다음에 요약집이랑 주택조합은 워낙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요약집으로 반드시 좀 보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약집은 241페이지 그 다음에 노트는 54페이지죠 241페이지 조합은 이쪽에 좀 정리를 해보죠 241페이지 주택법상의 조합인은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해서 첫번째 지역주택조합 두번째는 직장주택조합 그 다음에 세번째가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래서 첫번째는 조합원의 자격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해서 지역주택조합은 첫번째 동일한 지역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죠 그 다음에 두번째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 내지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이런 사람들이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아는 것 그 다음 본인과 본인과 세대회를 같이 하지 않느냐는 배우자가 같은 내지는 다른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 다음 직장주택조합은 종류가 두가지죠 그래서 첫번째는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이 둘 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 그 다음에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똑같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나 무주택 세대주가 조합원이 되죠 근데 이거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이건 무주택자만 집이 없는 사람들만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아는 것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 복리시설을 같이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복리시설의 소유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라는거 그 다음에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일정수 이상 모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든 지역 직장주택조합이든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기존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하는 거고 지역 직장주택조합 이때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할 때는 권원 50% 이상을 확보해서 그 다음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을 하죠 그래서 조합원의 수 조합원의 수는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최소 20명 이상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에는 기존 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들이 모집되고 나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겠죠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 조합원의 수는 주택건설 대지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인가를 받고 근데 딱 하나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주택법이든 조합을 만들때는 항상 인가를 받지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합니다 요거 하나만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권원 80% 이상 그 다음에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를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다 이 둘 다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조합 설립에 관한 내용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라는거 그 다음에 조합원을 모집하고 나서 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하는건데 이쪽에다 반대편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이 조합원을 교체 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냐 라는건데 지역 직장 주택 조합의 경우에는 원칙 안되죠 금지 그래서 지역 직장 주택 조합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없는 단계입니다 아직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단계에서 조합원이라는 지휘만을 아무런 실체가 없는 조합원의 지휘라는 것만 사고팔고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는 거죠 그러한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후에는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첫번째 이 사업계획 승인 이후 말고도 첫번째는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 모집 승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세대를 짓기로 하고 조합원을 500명을 모집을 한거죠 근데 이 500명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합원 각각의 분단분이 너무 커져서 우리끼리는 짓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몇 명을 더 모집하겠습니다 다만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두번째는 조합원의 사망 그리고 사망으로 조합원의 지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해서 조합원이 50% 미만인 경우에만 충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죠 그냥 상속인은 무조건 피상속인의 지휘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포괄 승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수가 주택 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네번째는 조합원의 자격상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무작정적으로 판명돼서 자격상실됐을 때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등의 가정에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이 돼서 역시 조합원의 수가 주택 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됐을 때 이럴 때도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교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거 지역 직장 주택조합에서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지휘 양도가 가능합니다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내용들 가지고 책을 제가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요약서의 페이지를 불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좀 보면은 주택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는 날에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발기인은 모집신고를 하는 날 그때 가입한 것으로 보고 이 발기인들은 모집신고를 하는 날 가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입신청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집니다 그 다음 주택조합은 그 구성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된다 라는 거 그래서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거죠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원칙적으로 공급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주택조합은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해서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제외하고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하고 최소 20명 이상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런 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대수의 50% 이상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는 과정에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처음에 1000세대를 짓기로 했죠 근데 이 1000세대 중에서 200세대가 만약에 임대주택이다 라고 하면 1000세대의 50%가 아니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800세대의 50% 400명 이상 800세대의 50% 이상 400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죠 근데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주택은 빼보고 처음에는 1000세대 짓기로 했다가 1200세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럴 때에는 변경된 세대수 1200세대를 기준으로 50% 이상으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자 설립인가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건 2년 안에 합니다 2년 안에 인가 받고 나서 신청하는 건 2년 3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에 나올 건데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3년 안에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이때는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때는 3년 인가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건 3년 근데 신청하는 건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신청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 모집신고한 날에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이렇게 요거는 그래서 8번은 정답이 2번이고 아 저번주에 마지막 문제였는데 그거 하나 수정만 좀 해드리고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고 하도록 하죠 요거 공동사업 주체에 관한 부분인데 보면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 사업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고용자는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사업 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정답이 3번이었고 만자는 그냥 좀 빼주는 게 조합이 원칙적으로 이제 등록사업자가 아니라 조합이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요 지문을 지우라고 했는데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수정을 해야 되죠 1번이랑 4번 지문을 좀 비교를 해드리면 토지 소유자와 조합은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토지 소유자와 조합은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자 할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있다가 정답이고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죠 자 이게 뭐냐면 1번 지문 1번 지문이랑 4번 지문인데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라고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합의 경우 조합의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랑 그 다음에 지자체 그 다음에 주공 그 다음에 지방공사 과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주문은 미처 찾지를 못해 가지고 제가 공부를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다른 말들은 없습니다 근데 조합은 등록사업자랑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랑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는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랑 같이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에 이제 비해서 보면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랑만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겠죠 조문에 요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 4번 지문을 제가 지우라고 했는데 제가 좀 이상해서 좀 찾아 봤었는데 요 조문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요거는 수정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토지 소유자랑 조합은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랑만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요것만 규정이 되어 있고 조합은 등록사업자 그 다음에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랑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요렇게 규정이 되어 법조문에 요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좀 하나 수용해 드리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9번 문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인가 신청할 때 권원은 권원은 80% 이상 그 다음에 소유권은 15% 이상 그래서 정답이 1번이죠 권원은 인가 신청할 때 권원 80% 소유권 15%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는 권원 50%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라고 돼 있죠 요런 것들은 보면은 사용 권원 그 다음에 조합장 선출 동의서 그 다음에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라고 돼 있는데 정산서라는 건 사업의 끝낼 때 끝낼 때 그러니까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할 때 그때 제출하는 게 해산 해산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게 정산서지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정산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산서는 사업 끝났을 때 제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권원 80% 이상이랑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를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요 문제가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더라면은 요 5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미 소유자들이죠 그 소유자들이 소유자들이 설립 인가를 하는 거니까 이미 소유권을 확보하고 했죠 그럴 때는 소유권을 확보했다라는 증명하는 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것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에서 요게 필요하고 리모델링에서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것까지도 알아두시죠 오케이 11번 보면은 증축 등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요거 같은데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아닌 것 그래서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전원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보면 요거죠 그러니까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전원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가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를 할 때에는 자 요거 저쪽에 한번 가볼까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소유자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동의 여건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에는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 구분소유자 과반수 근데 동만 리모델링 할 때에는 그 동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받아서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조합은 전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가 신청할 때에는 3분의 2랑 과반수 3분의 1랑 과반수 그러니까 여기 지문에 보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전원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3분의 1랑 과반수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했으니까 15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만약에 대수선이었다면 10년이 경과하는 서류입니다 대수선은 10년 증축은 15년 이렇게 그 다음에 12번 신고대상행위인 것은 자 이거는 조합에서 지금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지문을 보지 않더라도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합 설립할 때 신고하는 게 딱 하나 있죠 국민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 주택죠 그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국민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도 해산할 때도 당연히 신고를 합니다 신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주택조합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 입주 가능일까지 주거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같은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 사람은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될 수 있다 그렇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이 되니까 60제곱미터면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번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사람은 국민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하는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국민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 주택조합은 무주택자만 되니까 그 다음 복리시설의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원칙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는데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할 때에는 그 복리시설의 소유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무자극적으로 판명돼서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결혼이 발생하는 범위에서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요건의 충족여부의 판단은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규준으로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조합설립인가 를 봤죠 그 이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서 이때 조합원을 충원합니다 근데 이 충원되는 사람들이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이때 충원 당시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조합설립인가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이때 조합원으로 가입됐던 사람과 충원되는 사람의 자격요건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들의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모든 조합원들의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원 당시가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때를 기준으로 이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자격요구를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지위가 상속을 받으려는 자는 무주택자여한다 자 상속 받을 때 이때 사망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지위가 상속될 때에는 그 상속인은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속일 때에는 무조건 상속인이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거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14번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요거 찾는 거죠 요거 그래서 보면은 1번에 조합원의 사망 그 다음에 무자격자로 판명돼서 자격을 상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우리끼리 짓긴 너무 부담스러우니깐 조금 더 모집하겠습니다 라고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다음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됐죠 근데 사업계획 승인들이 과정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돼서 조합원의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됐을 때 충원할 수 있는데 60%일 때는 충원이 안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면은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였다 그래서 원칙은 10%가 출석해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들은 20%가 출석합니다 원칙은 10% 그 다음에 조합원이 근무로 인해서 세대주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써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을 하면 계속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거 근무 질병치료 치약 결혼 이러한 목적으로 세대주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다 하더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을 하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준다 그 다음에 3번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그렇죠 여기 원칙은 금지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에서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의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팔고 하는 게 당연히 자유입니다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추가 모집 공고일 아니라고 했죠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래야 모든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같아지니깐 그 다음에 5번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이렇게 해서 정답이 4번이죠 그 다음에 16번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조합의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 것이라고 돼 있는데 자 보면 조합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주택상환사체 발행 방법 및 변경 그 다음에 자금 차입 방법과 이자율 상환 방법 그 다음에 주택 건설 대지의 위치 및 면접에 관한 조합 규약의 변경 뭔지 잘 모르겠는데 말도 안되는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택상환사체 제가 주택상환사체 할 때 이 사자는 회사 할 때 사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 주택상환사체입니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중에 법인이 발행하는 거지 조합은 주택상환사체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사업자 중에 법인이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주택상환사체 자체를 발행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지문은 그냥 말도 안되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17번 오른 것인데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지 않는다가 있다 그 다음에 동의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자 여기 보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그래서 리모델링은 조합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이 있고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허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인과 신청할 때는 동의요건이 아까 했죠 3분의 2랑 과반수 근데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동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허가 신청할 때에는 75% 50% 가 필요합니다 각 전체 구분소유자 75%랑 각 동 50% 그래서 나중에 문제 나오면 다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그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조합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3분의 2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의 발견이 될 수 없죠 겸직 금지 의무 그 다음에 주택조합은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에게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조합규약을 변경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그래서 조합의 그 우리가 개발법 조합이나 정비법 조합에서 정관을 역할을 하는게 주택법에서는 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규약을 변경하는 총회는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해서 5번이 정답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죠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는다 설립했을 때 인가받았으면 변경할 때 내지는 해산할 때에도 인가받습니다 그 다음에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함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조합원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은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명된 조합원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산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해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최소 20명 최소 20명 그리고 아까 했지만 이 주택건설예정세대수에는 임대주택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50% 이상으로 한다 라는 거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권원은 50% 방법은 신고하고 공개모집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 근데 공개모집 이후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권원 50% 이상을 확보해서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모집을 한다 다만 충원하거나 재모집할 때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19번 옳은 것인데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12층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에는 2개층까지 그래서 기존 건축물이 15층 이상일 때는 3개층까지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까지 12층이니까 2개층까지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리모델링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말도 안되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임차인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들만 그 다음에 국민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니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냥 무조건 인가 받는 겁니다 국민 주택이라고 해서 따로 신고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인가 그 다음에 4번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서에는 자 여기 보면 수직 증축형 증축형 증축하는 리모델링은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 15년 그 다음에 5번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보면은 여기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이라고 했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 아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에는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동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이랑 각동 50% 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건 허가 신청할 때의 동의요건 그래서 인가 신청할 때는 분수 허가 신청할 때는 퍼센트 기억을 하셔도 좋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아마 뒤에 문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허가 신청지 동의요건 그 다음에 20번 문제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아니죠 조합 설립 인가가 있은 후에도 조합원들은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그리고 탈퇴한 조합원은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죠 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해서 그 다음 총회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죠 탈퇴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제명된 조합원도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조합 임원은 선임을 의견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아까 조합 규약에 관한 사항 조합 규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 이러한 것들은 총회에서 반드시 결정합니다 그리고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도 총회에서만 결정하는데 이렇게 총회에서만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합니다 원칙은 10%만 출석하면 되지만 그리고 조합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을 해야 되는 내용들은 정비법의 총회 정권사항이랑 좀 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4번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충원한다 자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권원 50% 이상을 확보해서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지만 충원하거나 재모집할 때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고 조합원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가는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의 해산 자 요거는 한번 해보죠 저쪽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건 워낙 중요한 거니까 자 맨 처음에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 신고를 합니다 모집 신고를 하고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들이 모이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겠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2년 내에 사업 계획 승인을 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신청하는 건 2년이었죠 근데 이러한 절차들이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거 사업의 종결 여부나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거 해서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요거는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3년 내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요때는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고 요때는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으니까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를 소집해서 의결을 거쳐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 요때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게 의결 요건 요거까지도 요거까지도 좀 기억하죠 그래서 보면은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인가 받은 날부터니까 기응년이 되는 날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했죠 요거는 그러니까 3년 3년 그 다음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라고 했으니까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는 건 2년 해서 3년 2년 들어가면 되겠죠 1번이 정답 해서 요란 것들인데 주택조합은 훨씬 더 좀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 요약서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243페이지 요약집 요약집 243페이지 에 보시면은 그 밑에 총회라고 해서 가로 3번에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이라고 나와있죠 조합 규약 그 다음에 자금의 차입 방법과 그 이자율 상환 방법 그 다음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험 그 다음에 업무대행자 선정 변경 그 다음에 시공자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그 다음에 사업비 조합의 해산결의 요런 것들 요란 것들은 총회에서 반드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기 나와있는 거 요기 총회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총회를 소집하면 10% 이상이 출석하면 되는데 총회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내용들은 2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리모델링 거기 그 가로 3번 바로 위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법인격이라는 게 나오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지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법인이라는 거 해야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해야 성립을 하겠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설명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 30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없는데 요런 것들은 제가 혹시나 빠져있는 내용들은 그 우리가 동영해서 제가 꼭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30일 내에 청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가입자는 가입 신청을 할 때 가입비를 조합에다가 내는게 아니라 예치기간에 일단 맡겨둡니다 30일 기간 동안 그 다음에 30일 안에는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때는 이걸 이유로 조합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요약집에는 지금 빠져있는데 어디 있나 네 그런 내용들도 문제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제가 요렇게 빠져있는 내용들은 90월달 동영해서 반드시 제가 문제로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조합은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뭐 중요하죠 사업계획 승인은 중요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3 4 4 5 5 6 5